자 안녕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다키스트 던전 입니다 어... 세간에는 좀 플레이어의 멘탈을 박살되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오늘은 이 게임을 하면서 캠은 안킬거에요 왜냐 제가 지금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 무슨 병에 걸렸나봐 치킨 못 먹으면 자 오늘 좀 나가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배고프다고 해서 치킨을 먹었는데 한마리 시키고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절하다가 기절이 풀린거 같은데 한마리를 다 먹으면 하루종일 기절합니다 뭐 잡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키스트 던전 시작합시다 어저께 사실 튜토리얼은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하지만 튜토리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가뜩이나 멘탈이 약한 제가 얼마나 이 게임을 버틸 수가 있을지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 이 게임은 제가 구매는 안했구요 그 잡냐님이 게임을 구매하시고 쉐어링을 해주셔서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됐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갑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잡냐님 땡큐 이게 저는 플레이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대충 봤을 때는 그냥 클래식 게임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죠 연출력이 달라지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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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박에 스스로 그 kraken 우리의 정의 와아 갑시다 저는 이 게임을 뭐 나무 위키에서 한번 훑긴 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그 방금 리뎀션 그게 마지막에 나왔던 거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안 걸릴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 길을 걸고 옆에 길을 걸고 앞에서 이 길을 걸고 여러분의 길을 들을게 이 길을 걸고 여러분의 길을 들을게 이게 왜 바뀌었지? 원래 얘가 앞에 있지 않나? 일단 뭐 기술은 여기서 선택해서 고르는 건데 기절 후두부 머리치기 버프업 기절저항 아 기습을 당하면 자리가 바뀌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오 천백 번 뭐야 어차피 튜토리얼 할때 얘가 앞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기술은 이 기술은 이 기술을 쓸 수가 있구나 피해보정 뒤에 있어야 이 기술을 쓸 수가 있구나 피해보정 마이너스 80%면 엠지가 깎이는거죠 앞으로 흐르기 피해가 올랐어 현빈이 깎이는 탈타기 점점 흐르기 스티라이크 싹 진지 기절 저항이 40%면은 한 번 더 저항했다. 아 미쳤다 아 손도 아픈데? 됐다 요번 턴에 끝내야 돼요 데미지 제일 센거 원거리는 약할거야 이것도 약할거야 이게 제일 센거 같은데 내 턴부터 와야되는데 죽겠다 회피 오케이 튜토리얼 튜토리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쉽네요 어저께도 함정이었는데 돌아갑시다 원정대부상 5천원 요거는 캠을 좀 켜야될거 같은데 지금 제가 30분쯤에 35분쯤에 시작했으니까 1시 10분까지만 하고 좀 정비좀 하고 제 개인 진짜 개인정비좀 하고 다시 녹화를 해야겠네요 뭐 이거는 목표들인거 같은데 어 튜토리얼 그 맨 처음 영상을 보면은 그 그 마을에 부자집이 있는데 그 부자새끼가 지네집 땅 밑에 뭐가 있는거 같아서 땅을 막 팠더니 막 끝까지 팠더니 그게 있었대요 뭐 이상한 던전이 있어가지고 마을이 좀 황폐화가 된거 같은데 뭐 세계관은 일단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H를 보세요 오케이 영웅마차 쇠영웅 고용호기 위험하다니 얼마나 이상한건데 뭐 요렇게 드래그를 하면 전투의 성여로다 전투의 성여로다 전투의 성여로다 전투의 성여로다 캐릭터가 한정되어 있나봐요 죽음... 철태후레치기 심판 추천 위치가 세번째고 추천 목표는 뭐지 야연기술 야연기술 얘는 유독가스 폭발 역병 폭발 기벽? 기벽이 어딨지? 아 추천목표는 저 위치 기벽이 어딨지? 아 이거 개인패시브 막 그런거죠? 개인패시브 마이너스 속... 마이너스 4 속도 첫번째 차례 이건 뭔 말이지 얘는 받는 스트레스 횃불이 72위일 때 그리고... 얘 스트레스 굉장히 잘 받네 지금 얘는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있나본데? 아 얘 경험치구나 마을의 기도를 통해서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물품을 훔... 훔치려하고 피해 횃불이 75위일 때 지금 지금 얘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을에서 도박할 수 없음 얘가 좀 최고인거 같은데? 노상의 안동 이게... 아 이게 스트레스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일단 해야겠네 아 이게... 여기는 죽은 애들... 죽은 애들...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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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만 볼게요 이거 너무 Не잘하고 네이버 저희들 저희들 가장 낮은 아시안을 위험한 지적을 지켜봅니다. 모든 점을 지켜봄 수 있었던 옛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계의 죽음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혼자서 숨겨버리고 감상하며 흐름한 사베이의 antiquity 하여 conscienosa 멈추게 이 집으로 기억나 우리 집으로 opulente and imperial 이게 테두리 abomination I beg you return home claim your birthright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보내드리며 우리 가족을 보내드리며 어브 더 다크니스 던전 어브 더 다크니스 던전 맞나? 일단 뭐 볼건 다 맞고 더 해야될건 일단 기도를 하려면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기도를 해야되는데 더 해야된다고 하니까 뭐 스트레스 쌓인다고 죽겠어 설마? 교회 교회가 없어요 세칸이면 위험한 수준인가? 위험한 수준이긴 한데 일단 가봅시다 멘트의 미카엔과 멘트의 미카엔과 유일한 수준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 아, 이게 마을이구 여기부터 명단에서 파티원을 구성하세요 다 가져야겠다 아 목소리 간지난다 이게 뭐지 만능 열쇠를 하나 삽시다 일단 악을 지우고 순결함을 되살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영웅에게 사용해 저항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 야영도 하면 필요할 것 같죠 음식은 많이 사도 상관 없지 않나 삽도 사고 일단 다 사 돈 꽤 있으니까 일단 다 사 음식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많이 있으면 뭐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여덟 개만 사라구요? 10개만 콜? 10개 혹시 몰라 삽은 다 사야되요? 열쇠는요? 횟불 횟불 좀 더 사자 횟불 좀 더 사고 열쇠는 열쇠는 애매한데 열쇠 두개? 오케이 일단 이정도 이정도 고 가문의 폐후로 향하는 첫번째 여정입니다 호기 호기심을 가지되 조심하십시오 호기심을 호기심을 열풀 호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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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은 왜 스트레스가 쌓였지? 내가 너무... 미리 함정을 알아챌 수는 없어요? 이거 뭐냐 이거 왜? 왜? 일단 포도탄 발성 심판 이건 회복이고 광희 피해구정 마이너스 50%는 왜 있는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앞에 붙여줄게 음... 음... 오... 힐링도 내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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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거 튜토리얼 첫번째에서 잠기지 않는 금고 역시 비치 비치 함정 조심해 함정 함정 번호를 쓰면 아마 다쳤을거야 일단 포도탄 좋았구 그 다음에 심판 한번 써볼게요 심판 좋았구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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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살을 막 존나 키우고 있는데 되나? 포도탄 희체도 때려지네 아 얘 앞에다 쓰면은 뒤에까지 맞았을텐데 여기서 힐은 못해주나? 전투에서만 힐을 할 수 있나? 음식을 먹으면 되는구나 먹어주자 회뿔 저게 달아질 때마다 회뿔을 먹어야 되는군요 아 누가 이렇게 정차를 하는거지? 선택할 수가 있어 전투와 골동폼이 있고 보물상자가 있고 보통이라면 여기서 보물상자를 선택할텐데 제가 볼 때 이거 함정인거 같아요 그쵸? 골동폼으로 갑시다 오케이 멈췄어 아 다 돌아야되요? 회뿔 아 다 돌아야되요? 회뿔 아 맞췄어 일단 뒤에부터 이거를 얘한테 쓰면 아 이건 뒤에 밖에 못쓰는구나 일단 힐은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일단 보드탄 아 너무 아파 어 일단 방어 일단 방어 방어를 했는데 왜 날 안치지? 일단 힐 광역해 어? 아 얘 얘 찍었어야 되는데 자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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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빛나감 왜? 근데 얘 스트레스 술렀다 근데 얘 스트레스 술렀다 마나 도 있어요? 있네 마나 아 이건 스트레스인데 왜 이거 못쓰지? 아 뒤에가 없기 때문에 오켓오켓오켓오켓 탬이 이였니 스윙 미칫 하아 흠 후 골인 bumped 주의가 스타린 좋더라 그러니까 You're theGM 아이템 조.. 아이템도 있어요 혹시? 아이템 조합.. 그니까 장비 아이템도 있어요? 뭐.. 그래서 무기를 뭐 만들고 그래야되나? 영례랄드? 폐이 함정 함정 아 여기 함정이란거 나와있네 일단 뒤로 갔다가 여긴 야영할때가 없.. 없지않아요? 야영을 할 분위기가 아닌거 같아서 열 나그러네 이건 되게 수상한데? 되게 수상하지 않아요? 오 쎄다 큰일났다 스트레스 주문량자 스트레스는 많아 어 군대는 턴을 안쓰네? 되게 중요하네 군대 아 얘가 치료도 할 수 있네 쓰읍 음.. 음.. 일단 이거 써주고 중독 만들자면 흠.. 너가 힘 음.. 얘를 일단 죽여야되는데 열렬한 고발 빗나감 으! 무게잉! 했는데 빗나감 포도탄이 제일 쎄다 아 좀 마음에 드는 와 진짜 비겁하게 스트레스 올리는 것 봐 아멘 아 이거 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 인장이 생겨진 상자래 그럼 안전하겠네 이거 함정 어떻게 해체하지? 아 오케이 클릭하면 되는구나 식량 아껴다가 뒤지는 것 보다는 그냥 먹는 게 낫겠지? 배고픔 먹어 보수근 아 원정 완료 일단 존나 쉽네요 의지가 찼어요 이게 뭐지? 야행성 아 아 횃불이 높으면은 속도가 깎인다 이 말이군요 뒤로 걸을 때 스트레스 페널티 뒤로 가면은 스트레스 페널티가 있어요? 마이너스 10% 죽음의 일격저항 안좋은 것 같은데 되게 안좋은 것 같은데 요양원에서 제거할 수 있다 요양원에서 제거할 수 있다 2주차 수도원이 이제 사용 가능하다 요양원에서 제거할 수 있다 기도실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 되는 거군요 참의실은 뭐지? 나중에 뭐 나오는 애들이 그렇나보죠 오오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있군요 흉상 아 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인다 오키 그러면은 어 역병은사 또 왔다 노상광고도 또 왔고 일단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고용할 수 있는 신인병의 수를 늘립니다 그러면 요양원 이렇게 키우고 요양원 도박장은 뭐지? 사찰가 사랑없는 포옹 나와 집사 집사 지금 사찰가에서 떡 미쳤다 음 강도니까 도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겠죠? 그런건 어디서 봐요? 아 장비도 있구나 제가 어떻게 봐요? 이게 좋다 다 다르네 이게 좋네 피해 원거리 기술이랑 사망공포증 이거는 근데 이거 피해 원거리 기술이면 좋은거 아닌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함 음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그러면은 얘 스트레스 이거 해서 완료 되려면은 다음 그것까지 기다려야되나? 그럼 요번에 얘 못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시간에 너는 저의 욕심을 알게 될지 모르겠네 망했네 어 뭐야 건강의 돌 오 이걸 누굴 깰 수가 있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속도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의사 너 낄래? 아니 의사도 속도가 좀 필요한데 일단 갑시다 그럼 탱커를 누구로 해야되지? 망한거 아니에요? 개망한거 아닌가? 난이도가 낮은 곳에 가야겠다 짧음 신입 내가 방금 여기 갔다 왔잖아 그쵸? 중간 여기 갑시다 여기 갑시다 여기 갑시다 일단은 새로운 애 데리고 가고 역병의사는 맨날 데리고 가서 좀 키워야겠어 의사가 있으면 어느정도 파티가 안정적이니까 갔다 죽는건 아니겠지? 갔다 죽는건 아니겠지? 잠깐만 지금 몇분? 애매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제 개인 정비를 맞추고 이어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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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